오늘은 자칭 깨어있고 진보적이라는 한국여자들이 얼마나 바보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타투는 결국 후회한다는 걸 인생망치고 알았다라는 말을 하는 네이트판녀가 있습니다. 나는 20대 초반 힙합에 빠져있었고 그쪽 친구들이 타투를 많이 하다보니 나도 별생각없이 타투를 몇개 했어. 그때 타투하면 후회한다는 어른들이 꼰대같았고 타투했다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힌 한심한 사람들로 보였지. 내 외모가지고 편견가지는 사람들은 틀에 박힌 꼰대고 타투를 하건 말건 편견없이 환영해주는 사람들은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어. 라는 저 모습을 보면 딱 봐도 이 한국여자가 평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눈에 보이시죠? 자신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꼰대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이깟 그림조가리 몇개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상처들을 주는지 알았고 결정적으로 전남친의 배신으로 타투를 지울 결심생겼어. 전남친과는 16년간 만났고 실제로 10년은 동거에서 사실혼 관계였어. 근데 전남친 엄마가 나랑 결혼하는 걸 징글징글하게 반대했어. 이유는 타투 보이는게 싫고 염색머리 히피펌 노출있는 옷입고 인사온거 젓가락질 못하는거 직업이 네일아티스트인걸 꼽았거든.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염색머리에 히피펌하고 노출있는 옷에다 네일아트하는 여자를 떠올려보세요. 저 한국여자 어째선지 몰라도 여성시대 쭉방도 존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염색 히피펌에 노출있는 옷입고 인사드리러 간게 사소한걸로 트집잡혔다 말하는 꼬락선이 레전드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남친이 그러더라 자기는 이제 안정적인 사랑 찾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다. 그러니 나한테 집에서 나가줘라 왜냐 하면 그 집은 남친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니까. 전남친 나랑 헤어지고 반년만에 딴년이랑 결혼 날짜 잡더라 그년이 왜 좋았냐니까 청순하고 단정해서 좋았다네. 내면이 어떻건 타투없고 검은머리에 긴 옷 입으면 그냥 좋은건가? 우리 미나 걸려라 시발. 이라고 말하는 저 부분에서 우리 한국여자 내면에 담배빵 나있는게 느껴지시죠? 엄마랑 다니다보면 동네 어른들이 보이는데 지우자 말하면서 날 걱정하는데 이제 타투를 지우고 싶어졌어. 타투는 지우는데 2천만원 넘게 든다 해서 공장형으로 1,300에 해주는데 차 잡고 시술할 때마다 물집 잡히고 쓰라리고 침대에 진물떡 져서 이불 빠는게 일상이야. 얼굴에도 타투가 있어서 이걸 지우면 얼굴에 흉도 진다네. 네이트판녀들아 제발 보이는 곳에 타투하지마 정하고 싶으면 안보이는 엉덩이나 골반 옆구리에 해. 잠깐 골반 엉치배의 타투를 추천하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 부분에 타투한 여자는 절대 만나선 안되는 여자인거 아시죠? 타투에 편견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다수의 사람들이고 고집도 강해서 우리 타투녀들은 그들의 편견을 절대 못 깨.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들은 나의 내면보다 보이는 타투에 더 집중하고 있어. 이제 나이도 먹고 결혼도 못하고 타투 지우느라 고생만 하고 있다 보니 그동안 버틴 삶이 너무 아까워. 세상의 편견은 대단하더라 이기려고 하지마 예전 타투하기 전에 내 피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뿐이다 정말. 이라고 말하는 레전드 타투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꾸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녀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시나요? 얼굴에 타투가 있고 결혼하는 전남친의 와이프를 향해 부림 걸려라 쌍시오빨이라 말하는 인성을 가진 한국여자가. 여러분은 정년 괜찮은 인성을 가진 여자로 판단 내리실 건가요? 절대 다수의 편견이란 건 결국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타투를 보이는 곳에 하고 염색머리에 히피펌으로 거짓골머리 노출 있는 옷 입고 젓가락질을 못하는 모습에다 네일아트라는 직업까지. 그 모든 걸 남친 어머니가 사소한 걸로 트집잡는다고 억울하다 말하는 인성. 수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염색하고 히피펌하고 타투 있고 네일아트가 직업인 여자를 안 좋게 보는 편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성이 터졌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이 한국여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저는 그 편견의 빅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이 먹고 결혼 못하니까 속상하다는 한국 여자 클라스.